새벽에 검은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을 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A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B씨의 과실도 있다고 봤습니다. 사고 당시 B씨는 새벽에 검은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.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서 있었습니다. 재판부는 A씨가 규정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은 아닌 점,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